청띵라라 인디 남순아 뉴 위디 오마이 브라짱 원니카 제가 해드려도 돼요 그래서 제가 어? 뭐지? 전주 남원 상원님 남원 아시려나? 남원 남원 저기 전라도 저기 끝에 시골인데 남원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저는 혼자서 시골이다 보니까 혼자서 서울에 살고 싶은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온 거였거든요 근데 길에서 태어난 것도 이유가 있는데 이제 갑자기 통증이 좀 심해서 제가 갑자기 빨리 나온 거예요 엄마가 배가 아파가지고 아빠랑 산책을 근데 그때 엄마 아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책하다가 엄마가 아파서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아빠 그럼 좀 걸을까 해서 밖에서 엄마 아빠 이렇게 걷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프니까 아빠가 조금이라도 걸을까 했는데 엄마가 주저앉아서 아파가지고 이렇게 울었는데 이제 제가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시골에 가서 택시가 안 잡혔는데 엄마도 저도 위험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시간을 저를 낳고 생자로 아빠가 받고 퇴출도 못 끊고 한 시간 동안 저를 길에서 택시 잡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엄마도 힘들고 출혈도 많고 저도 생각보다 빨리 나와가지고 그래서 진짜 위험한 상황이여가지고 제가 언제 항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막 갑자기 죽을지도 모르고 어떤 갑자기 사고가 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항상 뭔가 행운의 뜻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뭔가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하는 건 좋아해요 근데 찰리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럭키래요 럭키라는 노래라고 하더라고요 아 럭키 제목이 럭키예요? 근데 제가 항상 맨날 뭐만 하면 럭키 이러는데 그런 것도 뭔가 비슷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길죠 잘 기억해서 프로젝트 있어요? 잘 기억하고 있어요 문신 얘기부터 잠깐만 가민스톡은 드라마인데? 드라마 그분은 럭키라고 했는 럭키라고 했는가 럭키라고 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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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라고 했는데 럭키라고 되어있는 문신이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 여기 뜻이, 다 여기 파이어도 그렇고 파이어, 뭐 이런 체리 이런 게 일본에서는 일본 뭐 그냥 합법적인 빠짐코 같은 거 보면은 거기서는 이런 게 다 행운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엔젤도, 엔젤도 그래서 럭키의 의미로 막 괜히 막 괜히 의미부여한 거예요. 긍정적인 의미부여를. 아름다워 gli 그는 암제적으로 자신이 큰 비롯인의 경험을 입니다. 아름다운 게 생각 Road. 그에게 아니었을 때 이렇게 회사에 들어가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1초.모งกว่าจะเรียก Taxi ไปลงพยาบาลได้ เขา僕은 인사하ศาศาพร้อมกว่าที่อันตลายมาก แต่ว่าสุดท้ายความ Lucky ความโชคดีก็ทำให้เขา เกิดออกมาเป็นคนที่เปลอดภัยมาได้ เขาก็เลยบอกว่าเขามีความฝัน ที่จะอยากมาใช้ชีวิตที่กรุงโซ เป็นสาวบ้านนอก แต่มาใช้ชีวิตที่กรุงโซ เหมือนคนอื่น ๆ 랩키 랩키 아유, 감인 스토리. 감사합니다. 너무 프렌님, 프렌님 최고 감사합니다. 와, 근데 진짜... 재밌죠? 저도 진짜 얘기가 많은데 진짜 재밌어요. 와, 이런 썰도 이제... 이게 완전히 진짜 드라마 돼요, 드라마 지금. 제자마자 직접 방송을 마치고 있잖아요. 지금 드라마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썰 처음 푸시는 거예요? 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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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저희들이...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두 마리를 키운데... 한 마리는 행복이고... 한 마리는 행운이에요... 아빠가... 행복은... 아... 행복은... 그래서 아빠가 집에 행복이 찾아왔다고... 행복이로 지우고... 그 행운이도... 행운이... 행운이 강아지 엄마가... 네 마리가 있었는데... 행운이만 살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행운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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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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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하이 Buzz engines... 뭐...? 이렇게 막 설명해주고 이러니까 좋네요. 저 무대 통역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진짜 태국어를 배우고 싶은데 저는 이상한 도집이 있어요. 이런 걸 알려주는 거 좋은데 제가 독학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누가 알려주면 주입식이 제가 잘 안돼서 막 스스로 하려고 하거든요. 대신 오래 걸리지만 그래서 주입식이 돼서 시간이 되면 태국어를 독학하고 싶고 일단 글 쓰는 것부터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진짜 너무 바빠서 아예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지 더 이제 나중에는 이제 완전 단단해지기 때문에 맞아 맞아. 누군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독학이 훨씬 단단해져 오래 걸리는데. 응. 난 복와랑 약리안 파삭하이루에 또 앵매약에 카아맞선 등맨자 차이웰라 나한테 거 약자 차이웰라. 감이 깽짱하게 깽짱하게. 감이 깽짱하게. 하하하하. 아 유니커플. Thank you so much. Thank you. 랩링. 랩링.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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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미션 컴플리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랜드님 성우사 언니 감사합니다. 오 마이 갓! 땡큐! 뭔가 제 얘기를 하고 나니 부끄럽네요. 잠시만 하니 수이공의 야옹 왜 바꿨어요? 바꿨어요? 저 이거 왜 부개전이여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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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란님 태국 분이신데 되게 보고 싶어 하셨어요 저요? 네 이분이 찰리님 친구의 동생 오케이 사리카 사리카 야, follow me, follow me 고란, 고란 고란 I follow you, thank you, 고쿵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싶다고요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영화 찍었던 사건 아, really? good thank you, thank you, 고쿵카 Thank you so much 나 좋아해 주신다 그러면은 너무 좋아하는데? 응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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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대요 귀요미 귀요미래요 미, thank you, 고쿵카 고쿵카 네 그는 네 타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던십시 아아 really? 던티슈드 미 펜홀렉 오 yeah I'm trying, I'm trying I don't know song but I'm trying yeah today, today, 처음으로 오늘 처음으로 연습하고 있어요 yeah 던십시 던십시가 무슨 말이에요? I don't think you should leave and collect 잠시만, 내가 봤을 때 십시가 14살 첫사랑을 처음 했던 나이에 14살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 아, 굿 굿, yeah I know 더 땀 하이 찰로 쓴 만던 십시 던티찬 미 펜홀렉 뚱뚱뚱뚱 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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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지금? 오늘 행복해? 네! 행복해! 찰리, 빨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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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All together 찰리, please! Turn on, please! Turn on, please! 찰리, magic! 3 4 4 1 Let's check! One more 3 3 4 4 까민 까민 I'm flying I'm flying! You here? 까민 날락장 날락장 까민 날락날락 Yeah Yeah I go to China Yeah I want to China girl I, I want to meet China girl I want to, I want to long hair You short hair Oh 찰리, so cute Yes, I know Cute, cute, cute Tukon Okay Baikan jed himself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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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